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거냐면은 여러분 꼭 컴퓨터를 구매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 이따 치죠 이따 쳤을때 보통 있잖아요 그 판매하시는 분한테 가서 뭘 얘기합니까 첫번째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 사러 왔는데요 하고 뭔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건 뭔지 알아요 아이 성조님 제가 100만원짜리 컴퓨터 사고 싶어요 혹은 200만원짜리 컴퓨터 사고 싶어요 그리고 뭐 가끔 롤용 컴퓨터 사고 싶어요 100만원짜리 컴퓨터 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대부분 유저는 가격에 집중을 하지 자기 사용 용도를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매우 큰 실책입니다 자 이거 우리 카페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글적기 눌렀을 때 나오는 양식입니다 좋은 게시판을 가든 구매 게시판을 가든요 그 양식에 1, 2, 3번을 긁어왔습니다 1, 2, 3번 긁어왔는데 1번은 너도 금액 적어놨네 견적 예산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1번은 정답 아니냐 할지 모르는데 사실 저는 1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산액을 안 적어오거나 예산액이 무제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야 저 X같은 놈 비싼 거 팔려고 그러는구나 아니 그거 아니고요 예산액이 중요하다기보다 여러분 PC 살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쓰려는 용도에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작업하려는데 너무 느리다? 끊긴다? 작업을 제대로 못하겠죠 작업하면서 돈을 버는 직종 같은 경우는 아주 치명적일 겁니다 작업이 느려지는 만큼 돈을 못 버니까요 또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샀어요 내가 하는 게임에서 한타할 때마다 4개 걸려 아니면 내가 하는 게임이 그냥 모든 프레임이 작게 나와가지고 그냥 뚝뚝뚝 끊겨 제대로 안 들어가 그러면 새 컴퓨터 샀는데 돈을 헛 쓴 거죠 맞죠? 그러니 첫 번째는 용도인 겁니다 첫 번째는 용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1번에 예산액을 적어뒀냐면 나는 안 중요한데 여러분한테도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액이 대부분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 예산 무제한입니다 하면서 오시는 분은 20명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보통은 예산 한 200 정도 150 정도 이렇게 정해두고 그 다음에 이걸 돌아갈까요? 물어보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짜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이 금액을 맞춰주려고 1번에 물어보는 것이지 1번은 제 입장에선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2번 사용 용도입니다 자 그러면 사용 용도는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일단 게임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작업과 게임을 병행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둘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작업 같은 경우에는 캐드캔밖에 안 하면 싱글 스레드 위주니까 클럭이 높은목 그리고 랩만 충분히 넣으면 잘 들어가요 그래픽카드는 중요치 않습니다 아니면 포토샵 한다 치면 보통 6스레드 위주 돌아가니까 6코어 기반의 CPU들 14600K 아니면 7600K 이런 걸로 짜주면 좋아요 여러분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거 한다 치면 그러면 아무래도 코어수가 많으면 많아서 유리합니다 내보내기는 코어수가 많으면 빨리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작업을 저는 물어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일 사양이 높은 작업 그걸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사양으로 짜주는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롤밖에 안 한다 치면 롤은 어떻습니까 저사양 게임이죠 나온지 10년도 넘은 게임입니다 얘 5600에 RX580 넣어주면 롤 방송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혹은 4K에서 롤 아유 안 끊기고 돌아갑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티어를 못 올린다 그럼 여러분 손가락 탓을 해야지 컴퓨터 탓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롤 같은 경우에는 70만원짜리 컴퓨터로 매우 잘 돌아갑니다 맞죠? 그래서 그 위로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게임 한다는 얘기를 안 꺼내시면요 거기에 맞춰서 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초고사양 게임을 한다 쳐요 사이버펑크 2077 이런 거는 뭐 프롭을 울트라 옵션으로 둔다 치면은 4070 같은 거 써도 FH에서 100프레임이 안 나와요 시티즈 스카이라인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간단히 검색해보면은 4K 해상도에서는 4090을 써도 10몇 프레임 옵션 타입에도 40몇 프레임 나올 수 있습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도 마찬가지죠 4K에서는 4090을 써도 프레임이 잘 안 나오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임 하냐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롤은 저사양 게임, 오버워치도 저사양 게임, 배그 정도 되면 중사양 게임 그리고 어떤 게임에 따라서 CPU가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게임은 그래픽카드가 중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게임 종류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옵션도 물어보는데 옵션은 잘 안 적어주더라고요 안 적어주면은 보통 상업비나 프롭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문조사 해보니까 78% 유저가 컴퓨터를 사면은 상업으로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새 컴퓨터 샀는데 중업이나 하업, 찰업 그래픽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옵션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게임 종류는 꼭 적어주시고요 옵션은 적어주면 좋고 안 적어주면은 그냥 상업으로 생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내가 구매할 때 우리 구매 요청서에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 질문하실 때도 꼭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이 게임을 안 해봤더라도 여러분이 이걸 언급하는 것만으로 검색을 해봐 이 사람이 한다는 게임이 배틀그라운드인데 배틀그라운드가 3070 같은 데서 얼마 정도에 들어갔더라? 이러면서 프레임을 한번 확인해 봐요 잘 나오거든요 검색해서 그러니까 판매자들도 이거를 굳이굳이 언급한다면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혹여나 저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가로막거나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판매자가 보인다면 거기에 걸으십시오 제대로 견적 짜주는 곳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답변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예산만 보고 그냥 답변했다 그러면 그거 조언이 안 될 수 있어요 꼭 여러분 용도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자한테 답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분은 일단 기본이 돼 있어 여러분한테 최대한 걸맞는 견적을 짜주려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 사용 용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빼먹던데 아니 내가 사용 모니터 해상도 적어 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뭐 50인치 모니터 TV 겸용기 이렇게 적은 이러면 내가 보통 4K로 생각하긴 하는데 여러분 50인치 모니터 27인치 모니터 프레임 차이가 나나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니터는 크기가 커진다고 해상도가 무조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해상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을 표현할 때 점이 얼마나 많이 찍히냐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많이 찍힐수록 보다 표현이 자세해지겠죠 뭉터기 뭉터기 뭉터기로 개를 표현하라고 하면 개가 갠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테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점으로 표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 여러 번 찍어서 표현한다 치면 귀도 붙이고 눈도 보이고 꼬리도 붙고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되겠죠 쉽게 말해서 해상도가 높다는 것은 저 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점이 많아지면 그래픽카드가 부하를 많이 받아요 일단 관련 영상 보세요 자 이 영상이 뭐냐면은 제가 벤치마킹 툴로 많이 쓰는 쉐도우브 툴레이더 게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앞에꺼는 그러니까 왼쪽꺼는 4K UHD 해상도에서 4090을 쓰는 겁니다 170프레임 정도 나오죠 그 오른쪽은 어땠습니까? 비교적 낮은 FHD 해상도 그러니까 4K의 4분의 1이죠 거기에 4060ti를 쓴 겁니다 그래픽카드 가격이 6분의 1짜리인데도 프레임이 똑같이 뽑힙니다 해상도가 낮으면은 높은 사양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해상도가 높으면 그만큼 돈을 써야 된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근데 이거를 전혀 고르지 않고 4K 모니터부터 덜컥 사고 예산 100만원인데요 고사인 게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그냥 모니터 파세요 프레임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면 예산을 한 300에서 400 정도 늘려줬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 해상도는 여러분이 얼마나 비싼 컴퓨터 사야 되는지 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적어주시고요 모니터 개수도 적어야 되는게 모니터 개수를 막 2대 3대 적어두면 제가 2대 다 게임 돌릴건가요? 3대 다 게임 돌릴건가요? 이것도 물어봐요 당연히 모니터 개수가 늘어나면 찍어야 되는 점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사양이 올라가요 게다가 이제 그래픽카드별로 모니터 3대까지 지원하고 4대까지 지원하고 이런 한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숫자를 알아야지 제가 걸맞은 견적을 짜줄 수 있겠죠 3번은 진짜 판매자든 아니면 조언해주신 분이든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1번만 듣고 해주는 사람은 완전 초짜고 보통은 2번까지 물어보는게 정석이고요 그리고 3번까지 물어본다면 그 판매자나 아니면 그 조언자는 꽤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자도 1번만 얘기하고 답변받으면 내가 원하는 PC를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1,2번까지 같이 해주는게 기본이고요 웬만해서는 3번까지 얘기해 주셔야 여러분이 가장 가성비 좋은 PC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거 꼭 읽지 말아 주십시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좀 짧긴 했지만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은 월간 견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여러분 뭐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